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재밌는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께 총을 쏘면서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라면 한 번 정도 상상 속에서 꿈꿔왔던 에어소프트 라이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AK입니다 AK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AK의 최애 아이템인 GHK의 AKS-74U 제품을 이렇게 이쁘게 튜닝을 한 제품이죠 소염기, SLR, 핸드가드, 그리고 스톱 그리고 내부는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라도 작동성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크게 튜닝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단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플 단창이 있고 AK 특유의 이런 단창 3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신나게 AK를 한번 갈겨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시죠 Getter, 그래서 상태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снふ, sme에 달아 другие 자막 제작되었습니다 우 끗 contacts 알아서 renowned incap adjusting Past면라 ulent 그래서 hjäl AtlQU선 구독과 browsers zap 그 Está pier sol 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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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